12. 12. 11. 13. 14. 19. 19. 19. 20. 20. 20. 2. 4. 4. 오랜만에 왔어요. 그리웠어요. 여기 스튜디오. 오랜만입니다. 오늘 뭐하나요? 오늘 학창시절 때 어떤 게임을 해보셨습니까? 하나 더, 퍼크입니다. 그게 뭐야? 학종이. 모르십니까? 그걸 퍼크라고 해? 이렇게 되면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데 일단 땅 따먹기 있었죠? 땅 따먹기 있었습니다. 땅 따먹기. 땅 따먹기. 땅 따먹기. 그 다음에 그림에 그려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아바타 아시죠? 저는 그 뭐냐? WWE 유행했어서 케이크 초코 설렘하고 찹찹찹. 찹찹찹. 찹찹찹하면서 이번 학창시절에 많이 했을 법한 게임을 또 잘 열어 방탄에서 준비를 했어요. 이거 연기 끝난다고? 그럼 추억의 게임 시즌 2죠. 어렸을 때 로망이 있었다고요? 넌. 정보역입니다. 정보역입니다. 오, 지금 잘해요. 에메리스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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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찍어놔. 고, 슛. 와, 나 진짜 어린 적 로망이었는데 이걸 진지해 보네. 게임을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으신 분께는 어마어마한 황금이 또 준비가 황금이요? 몇 돈이요? 몇 돈이요? 몇 돈? 얼마? 얼마짜리요? 그거는 제작진한테 또 문의를 진짜? 중금을 줘? 진짜 황금이에요? 중금까지는 아니고 뭐 좀 기가 막힌 엄청난 게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뭐 이런 거 아니죠? 아이, 설마 가장 중요한 지금 지금 그 속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볼까요? 오케이, 바로 게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레츠 고! 갑시다. 뽑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뽑기. 네, 본격적인 게임 시작 전에 여러분들의 추억을 되살려 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앞에서 이 달고나 뽑기. 어? 해봤지? 해봤지? 경상도. 달고나 뭐라고 불렀습니까? 족자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대구는 뽑기. 뽑기, 족자. 뽑기, 족자. 이것도 지역마다 명칭이 달라요. 맞아요. 뽑기, 족자, 달고나. 지금 광주 생각 안 나는데요. 광주 생각 안 나요? 광주 생각 안 나요? 이게 무슨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저희가 뽑기를 학교 앞에서 굉장히 많이 해 먹었었죠. 네, 네, 네.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모양 틀까지 찍어서 그 모양 그대로 부수지 않고 한번 달고나를 만들어 볼까요? 어쩌지? 네, 저 이렇게 만들 건데요. 하트. 하트. 자, 그러면 이제 만들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케이. 저는 중국식으로 하겠습니다. 와, 중국식 좋아요. 아, 원주 씨.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오, 맛있는 냄새. 어디서 탄 냄새 나지 않아요? 왕이 탄 냄새? 오, 야, 녹는다, 녹는다, 녹는다. 녹는다, 녹는다. 녹는다. 와, 귀 다 녹아는데? 아니, 글로 넣으면 안 돼, 글로 넣으면 안 돼. 젓가락 젓가락으로. 콕 찍어서 넣으면 돼, 콕 찍어서. 콕. 어, 야, 태영아. 약간 영역, 약간 에어리어가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렇게 센터에다가 드랍을 하면 나머지 두 명은 어떻게 드랍하라 그래. 야, 태영이 다 만들었어. 이게 리얼 맛있는 거는 다 붓고 나서 좀 남아있는 거 먹는 이 재미가 있다고. 뽑자 아니에요? 진짜 내가 그렇게 엄청 먹었어. 이거 안 찍어도 될 거 같은데? 아니, 원래 이렇게 이거 먹는 게 진짜 맛있다고. 이거 먹을까요? 아, 진짜 이거지. 음. 이거, 아, 이거지. 이게 뭐야? 야, 비교. 갖고 와. 아니, 그냥 녹은 상태로. 비교. 비교. 뭐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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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안 되겠어. 뭐 하는 거야? 이게 다 굳었어요. 이거 망했어요. 너 너무 많이 넣었어. 너 많이 넣었어. 왜 여기 넣어? 네? 왜 여기 넣어? 아, 차아. 뭐야? 아, 차아. 이게 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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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용은 이게 설탕을 좀 많이 해서 해요. 나 형하고 해봐야 해. 야, 재영, 나 완성됐어. 어, 진영, 나 완성됐어요. 아니,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이거 안 돼. 오. 야, 태영이 잘했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형님. 야, 너는 어떻게 한 거냐, 이거를? 어, 태영이, 태영이 잘했는데. 죄송해요. 예, 통째로 떼었는데요. 오. 오. 오, 대박. 얘들아, 얘들아, 현대미술, 현대미술. 오, 야, 뭐냐. 이게 바로. 뽑기의 3D화다. 쏜다. 들어오므로.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다리입니다. 하하하. 미안하다. 다리예요. 태어민국의 국기를 하십니까? 하하하. 야, 이거 뭐야, 이거. 하하하. 하하하. 아니, 누르면 안 돼, 누르면 안 돼. 누르면 안 돼, 누르면 안 돼. 왜 안 돼? 그냥 망했어, 그냥. 지민아, 일단 눌러. 일단 눌러? 일단 눌러. 아니, 그냥 꾹 눌러야지, 바보야. 와, 대박. 누룽지 아니잖아. 아, 붙인 게 아니야, 붙인 게? 야, 여기다가 내가 볼 때 식용유를 좀 발라야 돼. 여기다 붙어, 봐봐. 정국아. 정국아. 자, 정국아, 뭐야, 뭐야. 야, 너 올 때 뭐 했냐? 정국아, 뭐야, 뭐야, 뭐야. 아니, 모양이 아니라 그, 그 판떼기. 판떼기. 판떼기 어디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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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 대박이다, 뽑기. 아이차. 불 끄자. 하하하. 야, 내가 봤을 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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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카메라에 자기 작품 한 번씩 보여주세요. 자, 우리 태형이 비군부터 한 번, 한 번. 아, 태형이 잘했어요. 좋아요. 여기가 진짜의 뿌짤하신 분들은 이 색깔이 얼마나 나오기 힘든 건지. 아, 진짜요? 슈가, 슈가 형, 저 어때요? 슈가 형, 저 어때요? 슈가 형, 저 어때요? 약간, 약간 좀. 아, 약간. 약간. 약간 좀. 황금? 황금색 나와요, 황금색. 너 무슨 모양이니? 이건 제가 하트하다가 실패했습니다. 하트를 어떻게 실패해? 하트를 어떻게 실패해? 하트를 너무 오래 찍었던 게 이렇게 됐어요. 우와, 다음. 대한민국의 국회아er자, 이 싸움? 다음, 한번. 이걸 어떻게냐나? 이 색깔들이 다 잘 어울려. 우리 보다. 다음, 지민 씨. 네. 지민 씨 작품 제가 들어도 될까요? 이제 제 작품. 잠시만요. 아니야, 그거 들어도 한번. 그 작품. 작품명 누룽지. 호랗, 호라고 하자. 뭐든 애 videos. okay, 지민 씨의 작품명 누룽지. 나왔고요. 천국 씨의 작품 연구 한번 들어 주시죠. 나, 저거 맛있어 보인다. 말로. 넓은 모양 누룽지 나왔고요. 자, 제이홉 씨, 샷푸아. 자, 알겠습니다. 달. 달방, 달방. 네, 달방. 달방이라서 달을... 다리죠, 다리예요. 오케이, 좋아요. 빨리 뜯자, 뜯자, 뜯자. 자, 근데 저 근데 아직... 아, 뜨거워. 와... 김현이... 자, 완벽하게 지어냈습니다. 이게 현대미술이다. 김현이 조각을 내는데? 자, 완벽하게 했죠? 나, 나, 나 너무 두껍게 만들어서... 와, 진짜 맛있어. 이농도라니까. 우린 다 비슷하게 나왔잖아, 뭐. 형, 저 이거 진짜... 이 모양 그대로 뜯으면 인정? 어떻게 인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뜯으세요, 바늘로. 다른데? 그 옆에 사람도 좀... 너 할래? 피아노? 그러니까, 나 오픈을 해가지고 안 됐어. 안 됐다, 나 앞으로 안 됐어. 제가 봤을 때 1등은 저입니다. 형, 나 다시 한번 해보자. 나 제대로 못해봤어. 야, 말했다. 완성된 결과물은 카메라에서 보여주시고... 제 뱃속에 들어갔는데... 나 다 못했는디? 저 죄송한데 저한테만 진짜 마지막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자, 다들 성공했습니까? 이건데... 저 피 빠졌어요. 저 깨졌어요. 저 했어요. 상대 명술. 이거 안 눌러도 돼요, 저걸로. 야, 하트 있어? 하트 없지? 하트 내가 해볼게. 야, 구하면 대한민국 뜬다? 할 수 있어. 알게 해. 이걸로 누르면 되잖아. 빨리 넘어가자. 자, 그러면 우린 다 실패했으니까... 이건 거기까지 하고... 나고 봐, 그래도 안 떼진다? 이거 됐어, 됐어, 됐어. 아, 망한다, 떼지다가... 아, 말했잖아, 아까 따라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빨리 따라오니까. 자, 여러분들. 자, 맛있게 달고나 한 입씩 하시고... 첫 번째 게임으로 갑시다. 게임으로 갑시다. 네. 자, 첫 번째 게임으로 렛츠 고! 자, 근데 이거 기계 좋네요. 자, 첫 번째 게임은 뭔가요? 여러분, 첫 번째 게임은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공기. 공기같은 존재. 공기같은 존재. 오, 좋아요. 안정적이에요. 스냅이. 스냅이. 한 개, 한 개, 한 개. 오케이, 갈게요. 자, 보세요. 자, 그만, 가봅시다. 자, 집중하세요. 자, 그만, 그만 타세요. 자, 렛츠 고! 아, 그만 타세요. 도둑이야? 아, 전형적인 초보의 1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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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면 센터를 뽑습니다. 아, 그것을? 오, 둘. 자, 하나씩 할께요. 자, 얘네. 오, 아주 잘해요. 내가 지금 2단해야 하는데. 아니, 너 2단입니다. 아니, 너 2단입니다. 아,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정국 씨. 정국 씨, 색깔이 지금 좋아요. 제가 다 맞췄어요. 제가 다 맞췄어요. 어, 좋아요. 어, 나쁘지 않은데. 시작이 좋아요. 어, 정국. 밸런스가 무너지면. 그쪽까지 가면. 아, 정국 씨. 와, 진짜 높겠다. 아, 정국 씨. 자, MLS2, MLS2. 정국 씨. MLS2 좋아. 아, 정국 씨, 일단 성공. 자, 정국 씨. 이상성으로 렛츠고. 낫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5, 5, 5? 아, 저희 때 반칙이 있었거든요. 이거 반칙이었습니다. 아, 그럼 다시 해야지.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물어, 물어, 물어. 그게 끝이에요. 내가 대신 못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오, 진민이 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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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강력한 성공으로 탈락했어요, 자. 집중해. 이 정도면 할 만하다. 김남종, 잘해요. 아, 남순이 형. 신발은 골랐어요, 지금. 오, 밸런스가 좋아. 2단 성공. 아, 약간. 아, 약간. 대박이다. 김 남준 2단. 다음, 슈가. 슈가. 오케이. 슈가는 일단 장판부터 올라와 있어요. 약간 애매한데? 장판 좋지 않아요, 슈가 씨? 오. 오. 야, 이거 게임 끝날 수 있을지. 태영 씨, 자, 레츠 고. 자. 딸기 공기 해도 돼요? 딸기 공기가 뭡니까? 딸기 공기는 또 뭐예요? 하하하. 뭐야, 그게? 딸기 공기. 딸기 공기가 뭔데? 3년, 오늘 안에 가나? 아, 진짜? 자, 여러분, 연습 금지입니다. 아니야, 연수 아니에요, 연수. 오. 일단. 일단 통과. 정매하지 마요, 정매. 아. 자. 자, 이게. 이게. 방석 필요 없어. 방석. 방석.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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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하게 한다. 자, 진지하게 할게요. 와. 야, 야. 아, 정신 소요. 야, 이거 마치 고든 램지처럼 조빈이라는 성령. 아니, 저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 소금을 치는다, 느낌으로. 아. 아. 아니, 여기까지 가서. 자, 보세요. 지민 씨, 몇 단위였죠? 자, 1단. 지민이, 9단입니다. 아, 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어, 지금 좋아? 어, 1단부터 해. 자, 지민이 잘해. 자, 갑니다. 지민이, 일단 끝났어요. 자, 2단, 2단. 아, 지민이 잘해요. 아, 좋아요. 안정적이에요. 역시 승부도. 죄송합니다. 것네, 저는 나이 thể 프랑스의 properties. 이렇게 딱 있죠, пятница. 오! 이렇게 딱 있어요, 스냅이서. 이게oon? 왜 이렇게 좀! 정말한다는 순간이 있었어! 한 명의 아ень 해. 시민씨, 지금 さoga 1단. 아, 반응들이 너무 좋네요. 오늘로는 아침감를 bravo 한다고 생각해요. 쌓여서 못하냐. 그러면 다가야 잘해. 가야ISE. 난 정말 재미없고 난 것도 있더라. 다시 한 명만 몰아줍니다. 현feps는 아무리 정신跳. 태영 씨, Content word. 껍질 공기가 안 보여요. 감각으로 와있어. 재영! 야, 나 집중을 잡아. 재영 꼴찌 아니에요, 지금? 재영! 오케이. 꼴찌 아니에요.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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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 2단, 2단. 2단, 2단. 1단, 2단. 괜찮다, 남은 자가. 세영씨, 쳐고, 쳐고, 쳐고. 맨 끝에 거. 맨 끝에 거. 그렇지. 두 개 다 잡아야 돼. 쉬어, 쉬어. 다섯, 일어났어요. 아니, 위에 미리 보면 뭐 있어요? 위에 뭐? 강을 봐야죠. 지금 위에 공기를 보고 있어요. 윗 공기를 보고 있어요, 지금. 고맙다. 재영 씨, 헤딩 반칙이에요. 네. 2단, 2단. 왜 2단 말해주셨어요? 그렇지. 오케이. 안염되겠어, 안염되겠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어? 그거 안 돼? 금지입니다, 금지입니다. 에이, 그렇게 하면 돼. 어? 아, 이제 3단? 어,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 종료? 야, 1등인데, 이거? 3, 1이야. 1등이네. 야! 3단, 3단, 3단. 레츠 고. 아니야, 3단, 3단, 레츠 고. 아니야, 박지민이 잘해. 음, 자. 가자, 박지민. 자. 꺾기, 꺾기. 아, 아, 아. Allegiant 2개. 자. 이거면 2년이에요? 2년입니다. 진짜 잘한다. 내가 봤을 때 반칙이 없어. 아, 와. 잘한다. 바로 갈게요. 어. 어, 1, 2등 나올 거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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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시작했다 했다 딱 일단 묵은 하고 초행 해라 향 임해 소리가 나겠다는 것 아 그래서 저 6교 진지해요 지금 오케이 저 초 초 장소 빨간 거 빨래 거아 그 그래 그래 pensar 아 4 아야 아이카 가야 되는 물어 소에 으 20 이렇게 붙어야 될 청아 스포 한 허가 겨어 할게요 막 아기 1 발은 예 ok 좌회 보조 모여 이거 진짜 좋다 야 이거 좋다 그래서 좋다 아, 좋아요, 좋아요. 3단, 3단, 3단. 진지한데, 이렇게. 진지한데, 하늘을 자꾸 외봐야 돼. 이게 마지막에 5개를 성공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니요, 총 13년을 낮춰야 됩니다. 아, 씨. 오케이. 야, 조명까지 던지. 함성은 부렁 찼다야. 13년이 뭔데? 아니, 그냥 너 생각 안 해도 돼, 13년. 넌 지금 3단만 생각하면 돼, 그냥. 손이 작아서... 형아, 너는 그게 불리하지? 우와. 오케이. 아, 그렇게. 그렇죠. 다시 잡으면 돼. 그렇죠. 전환해, 전환해. 거킥. 오, 오, 뭐냐? 노춤 다시다. 아, 노춤 다시다. 아, 노춤 다시다. 자, 저. 자, 10년 한 번 해야 갑니다. 오케이. 오. 가자, 가자. 하. 짜증명 안이 난다. 난 몇 년인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좋네. 어떻게 줄 수 있지? 좋아, 좋아, 좋아. 1등 나올 것 같아요. 오, 어렵다. 오, 어렵다. 오, 좋아, 좋아. 진영, 손이 작아가지고. 아, 얘는 꺽끼가, 손이 작아. 꺽끼가 불리하네. 자, 4년 됐으니까 이제 고비입니다. 고비, 고비. 고비. 제미인 씨, 고비의 오른쪽 사람이 뭘 집을 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오, 잘한다 다들. 고비가 뭔데? 어, 일대입니다. 왠 poser 위자? 저 둘다 잡았잖아요. 아니죠. 게 없는성공이에요? 아니지, 1남부터 가야죠. 야. 2년 잡으면, 2단 부터. 아, 그래요? 이제 stuck. 임기훈 별 그렇게 아니라. 5단 잡으면 이렇게만 bam- 두섯 다섯 개 잡으면 다섯 개. 투 라이크! 소리가 커서, 소리가 커서... 아쉽네요. 용기, 오케이. 형, 이거 하늘 높이 던져도 된다고 했죠? B, B, 저 잘해요. B. 태형아, 이번엔 한 번에 잡기, 한 번에. 이번엔 한 번에 잡기, 한 번에. 아쉽네요. 잘했어, 웃기게 해. 선생님, 웃겼어요. 오케이. 아니, 이거 못하는 사람은... 됐어, 됐어. 오케이. 다다, 다다, 다다. 오케이. 땀나네, 이게 뭐라고 땀나니? 거의 유인 씨 국가대표 보는 느낌이야. 껍기의 모으면 원래 반칙이지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못하니까. 오케이. 껍기가 뭐야? 껍기, 이게 껍기야. 면, 면, 점수. 모으기 반칙이지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반칙이요. 자,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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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자, 이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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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자, 짐 씨. 자. 1단이야? 건들. 1단이야? 건들. 자. 땡. 건들이 있어, 건들이 있어? 일단, 일단. 연수 10년으로 가죠. 연수를... 팀 씨 몇 살이에요? 스물... 아, 저 3살. 3살. 그러면은 연수를 10년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10년. 아, 어렵다. 야, 이만큼... 이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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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민이의 2살. 나, 지민이의 장난 아닙니다, 지금. 자. 어, 4년, 4년. 아, 고비. 4년, 4년. 아, 고비. 아, 고비네. 팔려. 자, 신뢰하게. 자, 한 번에 가자. 고비가 근데 뭔 의미인데? 남이 정해주는 거야. 이렇게. 어렵게. 야, 얘는 고비를 뚫는다. 오디, 딸 자네. 자, 이VEN이 골 Represent 한 공간이 구입한지 그러면 되죠? 그렇지, 2년 딱 2개를 22개를 어떻게 잡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반 организmina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줄 꼭이 없습니다. 띄 Optimum이 안 되고. 두 개를 딱 맞춰야 돼요? 줄 꼭이 없습니다. 두 개를 딱 맞춰야 돼요? 줄 꼭요? sle Kes! 붓 거 нем enclosed. LGBTI Shore的人 ball verdade? posing Village albo dre selebornays erro. 저도 빨리 갈게요. 이거 힘들다. 이거 건들! 이거 건들! 건들! 아쉽습니다. 이단 도전! 도전! 이단 도전! 슈가가 마음이 아프다. 지금 태형이 아직도 이단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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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춤 속았잖아. 마술인가요? 하! 하! 자, 지금 태형이 아직도 이단이야. 자, 지켜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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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 하! ew 땀라 아! 내가 이제 죽는다! 누구만 볼까? 진짜 알겠죠? 끝났어. 자, 잘 이게. 손 놓으셨어. 내가 더 높지 않았지. 윙기어 흑기상품을 만들고 Herren. 그러면,ева가. 3단만 해주시면 안 됩니다. 3단이요? 내가 이거 한 번 해보고 싶어. 오케이. 태형이 지금 흑기사 탄수였습니다. 진영이 얼마나 잘했는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오! 지금 잘해, 맞아. 태형이 미안하게 됐습니다. 옳지. 렌즈컵. 귀 한 번 더 줘요. 무슨 귀예요? 흑기사. 하세요. 오케이, 흑기사. 흑기사가 영시동지가 않아. 저는 1단입니다. 1단이요. 1단부터. 진영이 여기서 출력을 보여줬어. 오! 진영이 있어야 했네. 숨겨왔던 재능을 여기서 출력하는 거야? 숨겨왔던 재능을 여기서 출력하는 거야? 시작하지 않았어. 아니야, 뽑아났어.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됐어. 빨리 끝내야지. 빨리 끝내자. 내가 지금 4년이잖아. 너가 끝낼 생각이었어? 네가 끝내면 레전드지. 너가 끝내면 레전드지. 오케이, 자. 예능으로 가자. 네가 끝내자. 자, 한 번 뚫어와. 일단 던져놓자. 던지고 잡고. 그래. 잡고. 그래. 잡고. 인정, 웃겼으니까 인정. 아이고. 자, 가자. 끝났어. 끝났어. 여기 간식이 적혀있어요.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뭐냐? 어렸을 때 진짜. 나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 이거 돌릴 때 기분이 진짜 좋지 않나? 영롱한 소리야. 형, 나 한 번만 돌려보면 안 돼요? 다시 돌려봐. zn weather a little. 기분이 진짜 좋지 않나? 얘가 그냥 가려고 그래. 1 tahun. 아버지가 500원aud을 Nearly Crypto Als you hide in the background, 소리도 많아. 소리도 영웅이에요. 짜릿해. 기분 좋아요. 진짜. 야. 번호는 저부터 볼게요. 27번, 35번, 80번이요. 입 속에서 와다닥. 이거 설마 찍어먹는 사탕? 맞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자기꺼 아니면 눈독 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도 맞습니다. 쫀디기. 아폴로.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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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기에 나오는 깨돌이. 맞아요. 이게 500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저 아폴로 먹고 싶습니다. 아폴로 먹고 싶습니다. 아폴로 309. 아.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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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럭이 럭. 다음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게임으로 갈까요? 그럼 다음 게임으로 고고고. 럭이 럭. 럭이 럭. 럭이 럭. 잘하는데? 럭이 럭. 귀여웠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게임은 땅 따먹기입니다. 땅 따먹기 아세요? 땅 따먹기 아죠? 땅 따먹기 모르면 뭐. 맞습니다. 땅 따먹기 설명 들어갑니다. 우와. 점점 찍어. 그러면 젓갈 땅을 다 먹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 그냥 이렇게 쫙arto는 거에요? 그렇지. 아 좋아. 아. 아. 자, 가자. 점점을 위땐 하나. 우와. 점점 찍어지고 여기. 그럼 젓갈 땅을 다 먹는 거예요? 그렇지. 다가까. 이거 진짜 잘 먹 dealer. 자, 이거 어떻게 먹어. 어떻게 해? 근데, 그거 알아요? 이거 딱 먹어도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accountable. 이렇게 먹는다. 쟤, 이거 들어가면 레전드. 어려워요, 어려워. 한 번 탈락. 어려워, 어려워. 한 방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빡빡 갑시다, 형님. 자, 찍고. 궁뎅이 눈앞에 있어가지고. 좋아기만 하면 된 거 아니야? 대박이다. 오케이. 얏. 얏. 야, 가슴 특이하다. 대박이다. 또 가라고 할게요. 이거 제대로 해야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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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을 잘해야 돼. 이 선을. 흔들지 마세요. 나는 그러한데요. 걸린대. 아니야, 아니야. 제가 여기 조금 세게 쳐야겠다. 걸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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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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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이걸 해냅니다. 신반대. 과연 그는 얼마나 큰 그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안정적인 확장이에요. 이건 성공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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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돌기를 시전하는 그의 병뚜껑. 엽돌기를 해? 엽돌기를 해버렸죠? 네.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네. 이쪽으로 좀 많이 보내야지. 지금 많이 보내야지. 그래야 나중에 편하지. 죽은 게 딱 적절한. 아. 아. 나쁘지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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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직선가arks chu到了. 그렇다니까. 너 실에 물리다고 생각해 볼께요. 알겠어요? 그럼 시작이에요. 난 도망을 수 없 permettre. 아냐. traffic, 계속 옆으로ondo Anakin들 잡아. 바어. 가볍게 밟지. 시계 직선nar. 시계 모습. 화끈한 Legend답게 상상ину. 아 Ninemonthly thammer. 어. 대박. 오. 와يم 9 오 오 o 오 오오 오오오 오오 o 아 이거 하나도 너무 근데 이거 인생역주 한번 노려보자 형, 일단 병뚜껑 좀 잘 달래줘요. 저의 코스를 설명 드릴게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형, 성공하면 인정이다. 성공하면 인정합니다, 진짜. 이거 눌러줘라. 눌러줘라, 옆에서. 나이씨, 인정한다. 이거 하면 인정한다, 진짜. 와, 인정이다. 잠깐만, 되냐? 이거 하면 여정돼. 와, 되냐? 여정돼. 와, 되냐? 잠깐만, 잠깐만. 들어가기 바면 돼. 참, 가능해, 가능해. 딱 봐도 들어가면 내가 이기면 돼. 제휴, 발 치워야겠다. 진짜 됐어. 승리야. 일단 눌러봐봐, 여기 좀. 눌러봐봐, 너네. 아니, 나도 누르고 있어요. 아니야, 같은 환경에서 해야죠. 같은 조건에서 해야죠, 형. 제가 들어가면 진짜 슈가입니다. 바로 안 돼. 들어가면 진짜 레저? 아니, 안 돼. 진짜 레저? 아니, 안 돼. 야, 이 씨. 야, 발목이 죽였어.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슈가 탈락. 제휴, 승리해. 들어가면 진짜 저렴겠다. 야, 근데 진짜 걸린다.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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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먼저 하는 사람 유리해, 먼저 하는 사람 유리해. 오케이. 먼저 하는 사람 유리해야 돼. 먼저 하겠어요? 빨리 해. 오, 오, 오. 와, 들어가면. 끝났어, 사실. 와, 진짜 가냐? 오, 진짜 가냐? 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너, 그러면. 너, 그냥 지는 거야. 집에 가야 돼. 아, 역시. 아깝다. 깝깝이라고 하죠. 어떻게 하늘은 나의 편인가? 전국이 똑같이 갑니까? 속초 갈 필요 없어. 속초 갈 필요 없어. 야, 캐나다의 악몽이. 야, 캐나다의 악몽이. 차라리 잘 된 거야. 야, 너 넘어갔어. 그 정도 파워면. 오, 진짜. 오, 진짜. 오, 진짜. 이런 건 살짝 대충대충 쳐줘야 돼. 그래, 뭘 안 해, 정국이가. 그래, 뭘 안 해, 정국이가. 고을. 과감해. 정국이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해봐도 될 것 같아. 오, 오. 오, 오. 참 매매한 곳으로 갔는데.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이렇게 말하죠. 방법이 없어. 그래, 그렇게 다 차지했냐. 그래. 정국아리 가자. 일단 먹어놔야 돼. 정작. 그렇지. 네. 좋아요. 이웃짐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확실해. 반대로, 반대로. 얘는 거침이 없어. 좋다, 좋다. 오, 오. 좋았어. 들어가냐? 아, 씨. 아, 씨. 아니.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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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빠르게 갈게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오, 오. 지형을 이용했죠? 네. 아, 약하게 하네요. 안전하게 하네요. 이 정도면 훌륭해요. 이 정도면 거의 다 먹었지. 한 면은 들어가야지. 들어가야 돼. 아, 이거 뭐. 오, 오. 송 씨, 이제 이기는 방법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한 번에 먹어야 돼. 오. 이렇게 삼각형? 잠깐만, 잠만. 잠깐만, 가능할까? 이르기 간다. 오. 오. 야, 이거. 야, 들어와. 안전하게 넣기만 해. 그래, 그래. 야, 그런데 이거는 이거 만약에 넣어두면 지민이가 너무나 커서.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 오케이 빨리 빨리 가야 돼요 오케이 역전하는 기회는 주자 재미가 없는데 그림이 그죠? 아니 아니 너무 재미있는데 지민이 이거 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자 이거 이겨 자 이거 이겨버리면 박지민 씨가 1등으로 갑니다 한 번만 더 그림 만들지 아 네 됐어요 자 자 이렇게 지민이가 이겼고요 지민이 다음 경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하늘에게 천사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역시 천사네 천사가 그런 일밖에 아니에요? 천사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천사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천사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저건 천사 안 알겠습니다 자 여기 내부수갈로 지금 정체에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들어갑니다 자 아니 아니 거기로 알지 오 자 지형 지물을 잘 이용했어요 아니지 와 야 대박이다 여기 여기 나 이게 여기 여기 야 진짜 처음부터 기회조차 안 주기야? Achoo 아 아니 여기 vous 참여해 그렇죠 네 되게 즐거워 보이네. 갈게요. 갈게요. 오,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대신, 대신 여쪽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야, 체크해야지. 체크해야지. 여기, 여기, 여기. 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 아니, 쉽지. 와. 와. 끝났어, 이러면 게임 끝난 거야. 내가 끝날 거 같은데? 이거 너무, 너무 좋은 환경이야. 아니야, 근데 난 레몬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 내가. 잘 먹었어, 대신가. 오케이, 찍고. 좋은 환경이야. 이렇게 빠르게 끝나나요? 좋다, 좋다.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는 공격적인 거야. 야, 이거는 한 번에 끝내버리겠다. 아니, 이건 남의 집 앞마당까지 먹어야지. 아니, 안 마당까지 먹겠다고? 아니, 안 마당까지 먹겠다고? 나도 미네르트야. 나도 미네르트야. 나도 미네르트야. 나도 미네르트야. 아, 이거 불욕적인데. 야, 남들이 품필 던졌어. triun. bujjuri. 짜자. 아, 자신이 장지에 있습니다. 숙소하실래요? 가위 가위보? 가위 가위보? 가위 가위보? 우리 태형 일거부터 하겠습니다. 태형야. qualify esiiiiiiiiibleiii均pbbbqbp.b illtb.bgi2iiei win. 우와. 아 으 아 아a 아ще 이렇게 여러분들 그터 오아 영 언제 먹는 lleg 먹али 기운 일을 견대 그렇죠 3일 주워 4 에 심엔 yaş이를 입었다enza 거다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아니에요 그리고 제 곧 시resser 뭐가 될 것 같은데 오등olf 아니래요 아 아 아 아 그냥 거의 아는 고민을 해줘 보면 어 이거는 뭐 그냥 아 와 아 그마저 저게 아 그마저 못 발표했어요 아 아 그 중에 이렇게 좀 뭐라고 또 자기 자의 같다고 그러냐 더 그 여기서 먹으면 룸이 제 이렇게 여기서 확정해서 먹으면 일단 먹고 아예 동네 게임 왕대요 괜히 그 중이 학교의 김이지 불구가 되잖아 월드컵 뭐 해서 식구 그러한 거 아니라고 하죠 5 좋은데 야 집이랑 밀어 봐야 돼야 이거는 확실한 게 야 눈이 어떻게 되자 이거 이러만 넣으면 엉덩이 너무 떨려. 이렇게 떨려. 이렇게 떨려. 이렇게 하면 태영 선수가 너무나도 유리한 구질을 이것은 거의 다위바위보 싸움이네요. 태영이 실패하면 대박입니다. 안전하니까요. 너무 안쪽적이죠. 이러면 품필 던져야 해요. 지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품필 던져야 해요. 인정을 세 번쯤으로 인사를 합니다. 인정을 세 번.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너무 높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 지능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걸 인정시켜요? 지민이 두 번째까지는 잘합니다. 지민이 너무 잘합니다. 지민이 너무 잘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합니다. 끝발. 끝발. 나한테 왜 그래요? 이것이 이래서는 나이가 같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살짝 피는 드리프트. 여기서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태영이 재능이 있어요. 태영이 거의 매일을 하죠. 태영이 거의 매일을 하죠. 태영이 안정적이었어요. 태영이. Hung태영이 도착을 하죠. 풀어야 합니다. 그들은 태영이 회사에 보іти. Douglasauts는 와요. 손님들을 지닌게요. 이것이 의심을 위해 병원을 지닌게요. 이것이 병원을 지닌게요. 아니, 이것이 병원을 지닌게요. 아, 이것이 병원을 지닌게요. 그것을 debit준냐? 이것을 급격하고, 이것이 병원을 지닌게요. 이것을 기적했습니다. 이것이 병원을 지닌게요. 그것은 물거리고, 이것을 Crue. 젯값을 치를 거예요. 젯값을 칠했어요. 행운의 벌레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미야, 여기 차단 못하면 뭐 못 하세요? 차단 못하면 제 옆에 역전 기회가 있는 거고. 몰라요. 몰라요. 이건 진짜야. 이거 뭐냐? 이거 휘어있는 거예요? 와, 오케이. 그냥 짠 과자. 자, 지금 점수 한 번은 안 들어간 거예요. 맞다. 자. 당신은 누구야? 공개. 공개. 당신은 몇 점이냐? 당신은 몇 점이냐? 당신은 몇 점이냐? 아니요. 당신은 3명이네. 당신은 3명이네. 당신은 여기에서 땄어요. 오, 이것은 손톱이다. 손톱이. V-neck. V-neck. V-neck이 뭐야? 뭐, 뭐, 뭐. 빼돌리다. 착하니, 착하니. 와, 착하니. 와, 착하니. 나는 레어템 엄청 많이 얻었다. 대박이다. 착하니. 나 착하니. 와, 이거 초코장. 야, 이거 강하지, 이거. 자, 여러분, 그러면 맛있는 간식 타임을 가지고. 다음 게임으로 갑시다. 다음 게임 세팅을 위해. 고고고. 고고. 고고. 어렸을 때 로망이 있었다고요? 고고. 고고고. 중국 경제들이 다 함께 planned. 힐pak 학생이 다른 페로 바꿔줄 생각이 없나. 더 잘합니다. 이게 câmera에 tieł을 급등해야죠. 정확한으며. 나 DW- happened. 아, 나 quaisaje이 nie 더 잘 많네요. Olympic gemacht. 크 nelle marketнейший 풍 니아가 엄청난다. 승부의 선풍을 켜세요. 우 incarnation y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